이바라키연 동쪽 앞바다에서 오늘 4월 2일 오후 1시 14분에 규모 4.2진원의 깊이는 2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4분에 이바라키연 북부에서도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후. 1시에 발생한 동쪽 해안의 지진이 내륙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 전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강진 이후 시즈오 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으로 지진이 이동 후에 치바연과 이바라키연으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태풍의 예를 들어보면 한 번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면 그 태풍의 길을 지나서 또 다른 태풍이 다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진 역시 얼마 전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일본 수도권으로 이동한 지진들이 이바라키연까지 이동 후 그 후에 이바라키연에서 여러 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지진의 이동루트가 이번에 또다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 규모 5.0과 5.7 그리고 5.4에 연속 3번의 강진 이후 하루 뒤인 4월 1일에는 치바연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7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4월 2일 일요일에는 이바라키연 동쪽 앞바다와 이바라키연 북부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하치조지마에서 시작하여 스루가만과 이바라키연으로 진출한 지진 이후 이번에 두 번째의 2번 루트는 두 번의 해저와 육지의 활성단층 자극을 통하여 강력한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터키대 지진과의 연관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지진으로 32번의 지진이 최근 발생 중인 이바라키연 해역에선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 수렴대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연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을 살펴보면 1896년 1월 9일 규모 7.0 1923년 6월 2일 규모 6.8 1924년 8월 15일 규모 7.2 1943년 4월 11일 규모 6.7 1961년 1월 16일 규모 6.8 1965년 9월 18일 규모 6.7 1982년 7월 23일 규모 7.0 2008년 5월 8일 규모 7.0 2011년 3월 11일 규모 9.1 동일본 대지진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우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의 진원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31번의 이바라키연 지진은 제2차 동일본 대지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